저희 일단 여름이니까 많은 가수 선배님, 후배님들이 나오시는데 저희 네이처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엠넷 리얼리티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스텝분들께서 너희는 정말 기분이 좋고 너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의 무대를 봐주시는 모든 대중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저희 네이처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네이처의 목표는 있다면 수식어가 붙는 건데요 바로 믿듣네 라는 수식어입니다 믿고 듣는 네이처가 되는 것이 저희 네이처의 목표입니다 믿듣네, 믿고 듣는 네이처 혹시 다른 멤버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리더언니가 다 말을 잘하셨어요 네, 다 말해주세요 다 말해주시면 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딱 네이처를 봤을 때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뷔 후 첫 미니앨범도 내신 거고 리얼리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씩 아이돌로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뭔가 이번 앨범 통해서 네이처라는 그룹이 이것만을 꼭 이뤄보고 싶다 하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선샤인입니다. 저희 네이처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음원 차트, 차트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몇 위? 몇 위? 몇 위는 아직은... 이거는 어떤 바람이니까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위 안에만 들어있으면, 차트인만 하면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도 꼭 차트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인 100위보다 좀 더 높게 잡아서 50위 안에 줬을 때 혹시 뭐 이렇게 봉약 같은 거 있으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들 봉약하시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차트인을 해서 50위 안에 든다 그랬을 때 네. 선샤인 분입니다. 50위가 아니어도 차트인만 하면은 네. 이제 대중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예뻐해 다른 버전, 내가 좀 멋져 안무 영상을 한번 공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약을 걸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멋있게 차려입고 내가 좀 멋져? 를 한번 아,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네. 동영상을 네. 올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 보게 될 것 같은 느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혹시 제가 봤는데, 제가 봤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틀 전에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론 멤버가 9명이었던 거를 괴롭히는데 한 분이 빠지셨는데 뭐 나중에 뭐 공주쇼 탈퇴를 하시는 건지 다음 앨범에 복귀 하시는 건지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곧 있으면 데뷔 1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셔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그 발가락 네. 상태부터 얘기해 봤으면 네.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은? 아 병원에서 듣기로는 2주에서 한 달은 춤을 추는 것을 이제 자자하라고 하셔서 무대는 무대 활동을 같이 못 하게 됐고요. 네. 그래도 다른 라디오나 인터뷰나 그런 프로그램 촬영에는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지난 꿈꿨어까지 구인조로 가가라는 멤버와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가가가 지금 학업 때문에 잠깐 중고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업이 다 마치면은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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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일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그건 아는 방법은 학업 때문에 어쨌든 네. 지금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지금 현재는 활동을 또 이렇게 아무래도 경렬한 안무가 있으니까 못 하시지만 그래도 무대 말고 다른 방송이나 라디오는 참여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